디젤 지피스 하루 하루, 나는 큰 디젤에서 시작합니다. 나는 그 길을 걸어가는 100,000마일을 가까이 걸려야 합니다. 나는 이게 what I do. 나는 내 삶입니다. 나는 자신을 당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이 되죠. 디젤 지피스 안녕하세요 디젤 지피스입니다. 오늘 허드슨 콜라라도에서 출발해가지고 네브라스카를 가로질러서 현재 도착한 곳은 아이오아주 메인 주도인 디모인 디모인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알투나 알투라는 곳에 위치한 플라잉제이 트럭스탑의 조건면에 도착을 했습니다. 화면을 가로지르는 저프리웨이가 i-80 인터스테이트 80번이구요. 알투나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아이오아주도 디모인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위성도시입니다. 오늘 운행한 총거리는 약 650마일 1050키로 남짓대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경로구간이 오늘 운행한 약 650마일의 운행경로구요. 허드슨에서 i-76번을 타고 i-80번으로 합류했습니다. i-80번으로 합류해가지고 알투나까지 운행한 구반입니다. 이번 트립의 최종 목적지 캐나다 온타리오주 심코까지는 이제 약 하루 동안의 이동거리 약 750마일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내일 하루 동안 열심히 달려서 내일 모레 오전에 하차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확실한 기간이 되었습니다. 고소합니다. 지금 유타입니다. 지금 유타요. 이야 여기 앞에 너무 높아서 난간을 가보지를 못하겠습니다. 무슨 난간 손잡이라도 하나 만들어놓던가 뭐 이렇게 진짜 너무 자연친화적으로 일해놓으니까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이야 높이 뭐해 분간이 안가시죠? 대충 봐도 지금 100m 넘습니다 이거 저 차 다니는 초호 하이웨이가 아이 세븐틴이다 저쪽 방향이 템버 방향이고요 오 뭐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소공포증이 없었는데 언제부터 고소공포증이 생겨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다. 이 소나무들은 안 자라는 건가 봐 키가 우리나라에서 관상용으로 키우는 그런 소나무 아닌가 키가 안 자라고 자꾸 옆으로 퍼지네 솔방울도 며칠 있잖습니까 솔방울 이거는 키가 작아서 그렇지 나무가 수령은 제법 오래된 것 같다 그러지요 지나가는 길에 레스테리에 잠깐 들려가지고 잠깐 촬영을 해 봅니다 여기는 가로등들이 전부 다 태양광이네 태양광 나로등이네요 지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해바리 2700메다 해바리 2700꽃입니다 저기저기 앞에 계곡이 정말 희한하게 생겼거든요 진짜 험준한 그런 계곡이 쫙 형성되어 있는데 너무 멀어서 좀 이렇게 화면을 쫙 이렇게 몇 단계를 보는데 잘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높고 낮은 봉우리들이 막 있구요 계곡이 쫙 형성되어 있죠 저 앞에 반대편 저쪽 레스테리에 가서 촬영을 하면 조금 화면이 좀 더 이쁘게 잘 나올 것 같네요 circums specify 모르箱이 떨어지게 잘할 것 같네요 배집어예기 팔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 사람 저 앞에 있답니다. 기다려라 하네요. 기다려야 되겠죠. 러브스 트럭 스탑이나 대충 한번 둘러볼까요? 뭐? 맨날 그게 거기지 뭐. 미국 목장갑 가격 보십시오. 이게 목장갑이거든요. 한클래 2500원입니다. 2달러 49다. 우리나라 목장갑 얼마죠? 10개 한 다섯에? 10개 한 묶음에 한 3천원 좀 안 삽니까? 거기나 이기나 뭐 재질은 비슷해. 이게 조금 더 야물게 생기기는 생겼다. 이런 거는 뭐 케미칼, 케미칼이나 유저, 유저 땡크 같은 거 가는 사람들이 진짜 잘하는데. 10달러 오십구. 장갑 가격이 진짜 비싸죠? 이게 좀 싸네. 6달러 오십구. 이런거는 15달러 치고 싶고 세무장갑 조금 두툼하네 4달러 9시 요거는 이게 뭔데 이리 비싸는거야 13달러 9시 제일 흔한건데 이거 이 가격 잘못됐다 이거 캐나다가 한개 한 5달러밖에 안하는데 이거 장갑들이 비싸도 너무 비싸 5달러 19 가죽장갑이 13달러 69 가죽장갑이 가죽장갑이 이건 무전기 안테나에요 CB 안테나 CB 안테나도 이제 구시대 유물이 되가지고 사용도 하지도 않는데 제 처음 왔을때만 해도 CB 안테나를 하이웨이에서 가끔씩 사용을 하고 했거든요 하이웨이 채널은 19번 시티 채널은 9번이거든요 요즘에는 하루종일 타려놔도 잡으면 안 들어옵니다 2006년도에서 한 2007, 2008년도 아무튼 그때만 하더라도 하이웨이 다니다보면 일단 자기들끼리 이야기도 하고 교신도 주고도 받기도 하고 앞에 사고나 있다고 좀 알려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다 사용하다보니까 LTE가 가져온 변화죠 CB 안테나 이게 진짜 레인지가 얼마 안되거든요 앞뒤로 서서 가더라도 한 2km만 떨어지면 교신이 안됩니다 안테나도 가격이 뭐 이렇게 천차만밀이지 79달러짜리 아 이거는 좀 좋아보이네 좀 멀리 가나 이거는 이런거는 사용은 안해봤습니다 주로 우리 트럭들로 달려놓는거는 이거죠 이거 지금 돌새한테도 이거는 양쪽에 하나씩 설치되어 있죠 이게 제일 싱기네 31달러 29 26달러 29 100 22 32 55 16 16 Web 취소 • bucks 장애인 샤워장 여기는 장애인 샤워장이라고 바닥에 특이 하나도 없죠 인직선입니다 샤워하고 내도록 하겠습니다 샤워도 마치고 이제 아침거리를 서서히 찾아서 어슬렁거리볼까요? 오늘 소세지 좋았어 양파도 거의 다 됐네 꽉꽉 싹싹 긁으면 하나 정도는 나오겠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은 이놈 세라 스모케 소세지. 세라 스모케 소세지. 이놈으로 했습니다. 커피도 한번 뽑아야 되겠죠? 커피 나오는 사이에 마운틴 듀도 한 개 가져가야 되겠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프리트립도 대충 마무리가 됐고요. 출발하기 전에 오늘은 아침에 간단하게 핫도그 하나하고 크리스프 크림 미제 도넛으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은 간단하게 미제 도넛으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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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출발을 해 봅니다. 날씨가 후덥지근해 뜨뜻해 그렇습니다. 34도를 보이고 있네요. 다 녹아내리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습도가 얼마 높지도 않은데도 이렇게 더운데 우리나라 여름 되면 진짜 끈적끈적한 습도 때문에 다들 올여름에 무더위 안자시도록 다들 건강관리 잘들 하십시오. 진짜 오늘. 더 beste. 다시. 김. 다시. 저. 직접. 가. 다. soul. 가. 이럴. 자. 이즈. 현재. 목적지. 캐나다. 온타리아. 심코까지. 남은 거리는 2,250km 나옵니다. 오늘 한 1,150km 정도 당기고 내일 한 1,200km 당기면 딱 될 것 같아요. 내일은 캐나다 국경을 넘어갈 거니까 운행시간이 2시간 더 널죠? 내일은 13시간입니다. 오늘 미국은 11시간, 캐나다는 13시간이니까요. 예, 이렇게 오늘 디젤 집시의 또 다른 하루, 늘 같은 일상 Just another day, same sheet이 시작됐습니다. 참 매번 느끼는 거지만 세월 진짜 빨라요, 그죠? 시간이 진짜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부른 적도 없고 보낸 적도 없는데 지 멋대로 와가지고 지 멋대로 가버리는 이놈의 세월 엊그제 유튜브 시작해가지고 시작할 때 그때는 눈밭에서 막 이렇게 뒹굴고 다니는 거 그런 거 촬영하고 있었는데 어느덧 여름에 한 가운데 들었었네요. 여름에 되게 무덥고 그러실 때 제 채널 초기 영상들 보시면은 진짜 너무 많이 와 있는 거 그런 영상들 많거든요. 그걸 갖다가 큰 그 스마트 TV 다 연결하셔가지고 그 TV를 한번, 한 번씩 드릴게요. 이렇게 보세요. 보시면은 조금이라면 더 안 시원해지시겠습니까? 캐나다 저기 보면은 그 벽걸이 장식품이 있습니다. 벽걸이 장식품. 그 벽걸이 장식품이 어떤 거냐 하면은 벽난로라든지 아무튼 뭐 그런 풍경을 보이는 그런 거거든요. 액자가 조금, 조금 이렇게 두껍습니다. 근데 실제로 거기서 열은 하나도 안 나요. 그 액자를 갖다가 이렇게 벽에다 딱 이렇게 딱 걸어놓고 생기코드를 딱 꼽아 놓으면은 실제로 그 벽난로 안에서 모닥불이 타고 있는 것처럼 그런 형상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냥 난로에서 올라오는 그 불꽃처럼 시각적인 효과만 있는 거죠. 근데 그걸 갖다가 거실에다 켜놓은 거 하고 켜놓지 않은 거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그걸 켜놨을 때는 실내 온도를 2동가, 3동가를 이렇게 낮추고 살더랍니다. 그게 없으면은 실내 온도를 조금 더 올리고 살더랍니다. 그니까 그게 어떤 심리적인 효과겠죠. 그런 심리적인 효과도 연구 입증이 됐다니까 되게 무덥고 되게 참기 힘드실 때 디젤 집시에 작년 12월달 영상이라든지 올 1월달 영상들 진짜 흐블나게 많이 온 영상들 많습니다. 스마트 TV도 연결하셔가지고 시원하게들 한번씩 이렇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저는 인터스테이트 인터스테이트 76번 76번을 타고 북동쪽 방향으로 비스듬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약 한 250km 이후에 i80번으로 타고 이스트로 스무스하게 우회전을 해가지고 이스트로 쫙 갈겁니다. 여기 앞에 뭐가 차에서 뭐 불이 하나 난 모양입니다. 무슨 차지? 큰 차는 아닌데 소방차들이 와갖고 소화액 잔뜩 뿌리고 있네요. 작은 차인데 SUV입니다. 최번에 SUV 엔진에서 불이 났네요. 엔진에서 불이 났습니다.